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 한국에서 최첨단 반도체 만들겠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돈을 얼마 쓴다는 공수표만 날렸죠. 근데 실제 행동은 뭐냐면 그냥 미국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반도체가 그나마 한국 제조업을 견인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최첨단 반도체 시설은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레거시 반도체만 담아요. 이렇게 되면 호황부터 요소까지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될 겁니다. 그러면 97년 경제 위기, 일본의 1억 원인 40년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예요. 우리한테.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해외로 이탈하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이번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리고 또 칩스 액트에서 반도체 지원하는 법 이것들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칩스 액트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얼만큼 보조금을 받는가가 발표가 됐어요. 올 3월쯤에 나왔는데 보면 삼성전자가 한 60억 정도를 보조금을 받는다. 한 400억 투자에서 60억 받는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미국에 이미 시스템 반도체 위탁 제조하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오스틴이라는 텍사스 오스틴에 있는데 지금 보조금을 받은 것은 두 번째 공장, 테일러라는 곳에 두 번째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시설 투자에 대한 보조금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테일러시의 용량, 설비 투자를 1.5배 정도 늘렸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3년 전, 3, 4년 전에 텍사스 주정부에 향후에 공장을 11개 더 짓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삼성전자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용인에다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죠. 한 300조 정도 투자한다. 2050년까지 300조 투자해서 짓겠다고 말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요. 2030년까지 전체의 4% 정도를 짓고 나머지 96%를 2030에서 50 사이에 짓겠다는 게 기본 아니에요. 그런데 4% 공장에 필요한 전기가 우리가 0.4기가와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큰 양입니다. 보통 원전 하나가 1기가와트를 생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0.4기가와트에 대한 전력 공급 계획도 불확실해요. 지금 정부는 뭐냐 하면 LNG 발전소를 지어서 일단은 전력을 공급하고 그런데 우리 탄소중립 간다고 해서 LNG는 없애겠다고 하는데 20년 그걸 돌리고 그다음에 수소 발전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수소 발전이 가능할지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또 하나는 수소 발전은 가장 비싼 발전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그린 수소를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서 그걸로 다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가 제일 비싼 사실 발전 방식이고 수소 발전은 수소는 그래서 재생에너지로 지급이 안 됩니다. 이걸 우리나라에서만 신자를 붙여서 신재생해서 수소를 집어넣는데 전 세계에 없는 개념이에요. K모라고 붙이거나 신모라고 붙이면 거의 우리만 쓰는 대국민 어떻게 보면 기만용 용어예요. 정직하지 못한 정권이나 정부가 국민들을 기만하려고 쓰는 용어예요. 물론 윤석열 정부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정부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공통적인 문제점이긴 합니다. 하여튼 이 계획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처럼 LNG 발전소를 먼저 만들어서 땜빵을 20년 한다고 했는데 LNG 발전소가 경제성을 가지려면 50년을 가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전혀 없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2030년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문제는 2030년에서 50년 사이에 대규모 투자가 원래 한다고 약속은 돼 있는데 거기에 전력 공급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력을 공급하려면 30기가와트 정도를 공급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말한 건 원전을 지어서 보내겠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원전을 그러면 한 30기를 지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최근에 삼척에 강원도에 화력발전소를 새로 지었어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었는데 화력발전소를 지었는데 전기를 배전망에다가 공급을 못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가 지금 송전시설 자체가 커페서티가 거의 한계에 왔어요. 그런데 대부분 발전소들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 강원도 동네 쪽 근처에 짓고 있죠. 안전 문제 때문에 사실 그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수도권에서 전기를 대부분 쓰고 있고 용인도 수도권이죠. 그러면 송전을 해야 되잖아요. 송전탑을 밀량에서 송전탑 반대시 10년 전에 일어난 이후에 그런 고압 송전탑은 하나도 못 지었어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래서 온전을 만든다고 해도 전기를 보낼 수가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그러면 용인에다가 경기도에 온전 10개 짓겠다. 수도권, 서울분들 찬성할까요? 공급 계획이 없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른바 아리백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원전은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전은 폐기물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아리백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요. 아리백이라는 게 국가들의 조약이나 이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우리가 공급망에서 아리백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리백 원래는 산소 배출을 우리가 스코프 1, 2, 3로 하는데 1는 뭐냐면 자신의 생산 경영할 때에서 직접 배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는 뭐냐면 전기를 사용해서 배출하는 간접 배출. 3는 뭐냐면 자기가 직접 생산하고 경영활동하는 것 외에 자기와 관련된 공급망 전방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품 소재 같은 걸 만드는 기업이 탄소 배출을 했다. 그럼 스코프 3 배출량에 들어가요. 자기 제품을 받아서 생산하는 때 배출을 했다. 그것도 스코프 3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폐기까지 하게 되죠. 제품. 그러니까 폐기까지 모든 공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우리가 스코프 3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아리백이라고 했을 때 자발적으로 2050년까지 하겠다고 맹세를 하는 건데 약속을 할 때는 스코프 1, 2에 대해서만 해요. 그러니까 스코프 3까지는 아리백에서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리백의 가장 적극적인 기업들이 주로 빅테크 기업들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고 자동차 기업들. 우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산업들이에요. 이런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자기들에게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2030년까지 아리백을 하라는 걸 요구하기 시작해요. 애플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어떤 경우에는 2040년까지 부품을 40%, 50% 정도는 다 아리백을 한 것만 받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 한국의 반도체를 사들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정책들을 이미 발표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ASML이라고 우리 익숙한 이름이 됐는데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장비업체죠. 거기서 장비를 못 사면 첨단 반도체를 만들 수가 없는 갑중의 갑인 회사예요. 사실 그 회사가 2040년까지 아리백을 안 하면 장비를 안 판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안 판다는 건지 장비를 나중에 판다는지 불확실하다는 말을 하지만 하여튼 2040년까지 우리 장비를 쓰려면 아리백을 하라고 지금 작년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용인해서 아리백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전기도 공급이 안 돼요. 아리백 할 가능성 없어요. 제가 보기에. 전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삼성은 거기에서 용인해서는 뭔가를 하겠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도 내놓지 않고 텍사스의 투자는 더 늘리겠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아리백을 하라는 요구를 어떻게 충족시키려고 할까. 생각해보면 간단하죠. 미국의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아리백. 미국에서 삼성전자 공장은 다 아리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아리백하기 좋은 환경이니 거기서 하겠다라는 거예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부 때 용인해 K-반도체 벨트 하면서 삼성아웃도 SK하이닉스가 공장 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때 SK하이닉스가 6년 전에 사실 공장 한 4개 정도를 기공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공사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안 하고 있어요. 6년 동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전기를 자기들이 열벽압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대기하고 거기서 나온 여름 팔아서 수익을 올리게 해달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의 4개 공장에 대해서는 LNG발전소 계획이 이미 다 있었어요. 그래서 전기 공급 자체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열벽압발전소 하게 해달라는 핑계로 6년째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 원래 어떤 발표를 했느냐. 요즘 AI 칩 때문에 핫한 HBM 고대역폭 메모리 칩이라는 거죠. 이거는 반도체를 만든 거를 쭉 어떻게 보면 하나로 이렇게 패키징하는 거예요. 후공정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패키징하는 기술인데 이것을 엔디안의 공장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용인에서는 지금 6년 동안 공장을 안 짓고 있다가 갑자기 미국 가서 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SK하이닉스도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3%밖에 안 돼요. 전 세계에서는 삼성 공장 전 세계에 다 합친 20%예요.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일본에서는 다 아리밍을 하고 있어요. 우리만 안 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는 더 심각하고요.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경쟁기업 TSMC가 있죠.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TSMC는 2023년 9월, 작년 9월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기들은 대만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겠다. 가장 첨단 반도체는 대만에서 만들겠다. 그리고 원래 아리밍을 2050년에 하겠다고 한 거를 10년 땡겨서 2040년까지 대만에서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하겠다. 그리고 2030년까지는 재생에너지 60%를 쓰겠다. 지금 말씀드린 글로벌 빅테크들의 요구 조건을 대만 공장들이 만족시키겠다고 말을 했어요. 말만 한 게 아니고 20년 이상 장기 재생에너지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대만 해업에 있는 해상풍력을 통해서 전기를 받아들이고 태양광 발전들 설치해서 받아들이고 계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전기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게 될 텐데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 용량에 맞춰서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보하는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TSMC가 대만에서 재생에너지를 써서 반도체 만들 거라는 것은 거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됐죠. 그래서 TSMC는 미국이나 일본에서 공장이 있는 걸 뭐라고 합리화시키냐면 대만에서 재생에너지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양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미국하고 일본에서 짓겠다. 그렇지만 가장 최첨단 반도체는 대만에서 만든다라는 걸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SK하이네익스 최태원 회장 그런 말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한국에서 최첨단 반도체 만들겠다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용인에서 돈을 얼마 쓴다는 공수표만 날렸죠. 그런데 실제 행동은 뭐냐면 그냥 미국 가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지금 반도체가 2010년 이후에 그나마 한국 제조업을 견인하고 있었다고 했는데 최첨단 반도체 시설은 미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레거시 반도체만 담아요. 산업 공동화를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나머지 산업도 다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후황부터 요소까지 미국의 러스트 벨트처럼 될 겁니다. 그러면 97년 경제위기, 일본의 1억 원의 30년과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인 위기가 올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학생 Network 1억 원의 30년 한 번도 1억 원의 30년 3억 원의 30년 1억 원의 30년 describ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